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댄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버 댄스를 제작하셔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2020 SW 교육 페스티벌에서 벌어지는 챌린지입니다 시범자가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게 만들어진 댄스입니다 연관이가 시범자의 영상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참 좋은 축제입니다 유치님께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온라인 전시관도 있고 공감 스테이지도 있고 랜선 스쿨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식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많은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елю 당신과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에게folk 많은 파체로 봐 무엇인가요? 수는 없으세요 abileág science 유 Janet 아 아 아 넣a 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